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게 사이좋다가 3일만에 남자친구가 바뀌어서 차였어요 더 이상 좋지 않대요 그게 그 새끼가 여자 생겨서 그런 걸까요? 남자친구가 바뀌어서 남자친구가 변했다라는 거야? 남자친구가 바뀌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하하 또 똥 싸고 오자마자 누가 또 이렇게 차였대? 하하이 차 근데 그게 여자친구가 여자가 생겨서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누가 또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러는 거야? 똥 싸고 오자마자 하하하하 야 쟤 우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이거 뿌아우니 이리 뽑아줘 에이치게가 뭔 말이야? 에이치게가 뭔 말이야? 에이치게 뭐 이런 말인가? 김필큐님 배풍산 오백개겜사 합니다 자기 전에 에이치게 리액션 하나 보고 자러 갈게요 회장님 에이치게가 뭔 말이야? 뭐 오지게 뭐 이런 말인가? 아 오지게 에이치게 아따 우리 뽀뽀 한 번 하자 마누라 아따 이쁘구마 아 밖에 좀 나가 친구도 없는데 아 아프리카 친구들 있잖아 존나 많잖아 아프리카 친구들 뭐 있으면 나 안 만나 죽는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친구들 친구 친구 할렐루야 아 그럼 뭐 다른 거 보여줘? 아 나도 씨 아 자꾸 쌈박한 거라니까 또 아 아 짜증나 왼팔 오른팔 근육 차이가 심하다니 이씨 문신 때문에 티가 나는 거지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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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한 거지 야 너 를 튀겨 죽여버린다는 소리 들어 문젠 있어? 아 그런 드립 같은 거는 시장에 뜨거움을 부어버린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야 개 똑똑 개 똑똑하니까 이런 드립을 칠 수 있는 거지 존나 순발력이 존나 좋은 거고 순발력이 좋다는 건 똑똑하다는 거야 캐치를 잘하는 거고 근데 무슨 뭐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뭐가 똑똑하다는 거야? 네 저는 무식합니다 흐흐흐흐흐 어떤 새끼가 양손잡이가 똑똑하다고 그랬어 아이씨 삶아벌라 다 지어난 얘기야 다봉이 문화님 별풍선만한 게 왜 내가 맞으니까 별풍선이 터지나 아 뭐 또 때려봐 싫어 그만 때릴 거야 이제 때려봐 이 꾸룩내 나는 새끼야 하하하하 아 존나 흘럭게 하네 안 때릴라 그랬는데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쳐먹고 좋아해 변태야? 니가 때리는 거 일도 안 아프거든 낑낑이 할 때도 존나 때린다 낑낑이 할 때 쳐 웃지마 하하하 니 나를 짜잉나 죽겠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말 나와서 노는데 하다가 존나 웃어 그럼 다 굳어버린다고 뻑뻑해 죽겠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할 때 갑자기 존나 웃긴 생각이 나 갑자기 웃어 그게 뭐냐면은 얘가 다봉이 문화님 별풍선 개개검사합니다 갑자기 막 뭔 리액션 저한테 웃긴 거 있잖아 리액션 하하하하 아 낑낑이 하다가 그게 생각나는 거야? 그래 처 웃는 거야? 근데 더 웃긴 거는 너무 표정이 또 진지한 거야 아 진지하지 그러면 내가 아 웃으면서 해나 보냐 나는 너무 웃긴데 그래서 또 웃긴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럼 콜라 좀 대령해봐 아 콜라 그만 먹어 진짜 너 오줌 보니까는 파랗더라 오줌이 오줌이 파란 거는 X랭구야 저기 약탄 거지 아 맞아 하하하하 내 오줌이 X랄 왜 파래 미친놈 다니고 하하하하 어? 퍽퍽퍽퍽퍽 하하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